여러분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한달 마무리하는 7월 31일 개장 전 시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는 2분기 경제성장률 역대급 최저치 나왔습니다. 32.9% 마이너스로 발표되는 상황 통계를 1947년 이후로 최악의 성장률 발표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나스닥도 전일 제가 상당히 많이 지켜봤는데요. 상당히 개장 전에도 손물이 마이너스권 크게 흔들리다가 양호하게 그래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85% 하락 나스닥 0.43% 상승 반도체 지수는 1.96% 상승입니다. 독일도 마이너스 10% 경제성장률 전망치 내놓으면서 1970년 이후로 최저치 달성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2.4분기는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둔화된 부분이 있죠. 알고는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의 성적표를 받아들여 보니 시장에서는 좀 크게 동요하는 것 같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이너스 2%대 하락 기록했습니다. 전일 상해종합지수는 강하게 밀렸던 부분 반 등 해온 상황에서 20일에 저항을 받는 모습. 나머지 아시아권도 비교적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기술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내에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0.2%고요.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5.6% 상승 중이고 애플이 액면분할 소식에 지금 6%대 상승 중이고요. 페이스북도 양호한 실적 발표로 6.69% 상승 시간에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기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1,190원대까지도 하회했던 부분 있고요. 유로달러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유로강세죠. 달러인덱스가 상당히 최저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 가격으로, 금 쪽으로도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스에서 대선 연기 가능성 해놓고 물음표로 3개를 딱딱딱 찍었는데 아마 지금 권한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장률 마이너스 32.9%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현지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자면요. 전일도 외국인이 상당히 강하게 2,228억 매수해주면서 코스피는 0.17% 상승, 코스닥은 0.69% 상승했습니다. 전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최근에 IT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자동차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나머지는 그만그만하고요. 진단키트, 특히 닥터케이가 매수 가능하다고 많이 언급했던 수젠텍 상한가 가면서 진단키트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셀티리온 삼행제는요. 최근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으면서 전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급등락을 보였는데요. 영국에서 임상 1상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소식 때문에 4% 넘게 빠지던 셀티리온 삼행제 플러스권으로도 전환됐다가 다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당히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강한 상승 이후에 순고록이 양상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추가 상승 말고 지금 순고록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조금 주춤할 가능성 높아요. 신규 매수는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한 5만6천원권까지 조정받으면 들어가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5만2천원권때부터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6만원 인근대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스트레이트로 지금 4일 이상 올랐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일부 차이시는 물량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조금 줄였다가 조금 조정받으면 줄였던 물량 다시 사는 전략 구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를 못했다면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라서 신규 매수를 못했다면 조정받는 5만6천원권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키맞추기 들어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전혀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3% 정도 이상 강하게 가다가 조금 밀려서 마무리 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 나왔어요. SK하이닉스가 나도 가자 그러면서 키맞추기 양상 나오면서 전혀 강한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양호할 것이다. 하이닉스는 밑으로 쳐진 반면에 삼성전자는 위로 강하게 갔거든요. 그 부분 주요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올라온 부분이 별로 없으니 올라온 부분은 없거든요. 중장기는 그냥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폭나겠습니까? NO. 반드시 더 넣으니까요. 하이닉스도 이제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에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8만4천원 정도로 만약에 밀리면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적당하니 적당하니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기관외국인의 매도폭탄을 맞으면서 상당히 약세의 흐름 보였는데 나도 가자 하면서 키맞추기 양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현대차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 나왔고 일부 물량 축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5회선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만5천원 이탈하는 거 보고 물량 더 축소하시길 권유 드리고요. 어저께 좀 흔들리는 부분 보고 우리 팀원에게는 3분의 1 차익실 의견은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하면요.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밑으로 더 밀려서 시작하면 고점 대비 4,5% 정도 토해내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개발하기 4%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점 대비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만 시작해도 여기서 던졌으면 여기 폭이 한 4%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법 올랐다 싶으면요. 여러분들 차익실은 적당히 조금씩 해나가시면서 가시길 권유 드릴게요. 현대차 상당히 강세 보였고 만도도 13% 이상 하락수세 돌파하는 장대양보인 장대거래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전 이런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유입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상 영국에서 일상 승인 소식 나오면서 급등 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존은 3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권이다. 그렇게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여기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구간부터는 31만 5천원을 지지하면 양호하니까 31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는지 잘 주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1만 5천원 깨고 내려갈 때는 비중을 확실하게 축소했었어야 되겠죠. 그 의견을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줄였다가 중장기 하신 분도 줄였다가 다시 밑에선 받아 넣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차익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13만 8천원이었는데 여기 구간만 봐도 33만원 넘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20만원이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조종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기존에 제품군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잘 빠지지 않았는데요. 21선 이탈한 큰흥봉 떨어지면서 상당히 흔들거리는 와중에 임상승인 소식이 발표되면서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 자 30만원 딱 찍었습니다. 30만원 강력한 지지라고 판단하는데요. 오늘 반드시 강하게 반등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만 빨리 빨리 여기 3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꾼 정도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쳐져버리면 27만8천원 여기 60일 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해드리겠구요. 셀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을 지켜야 되는데요. 일단 10만원이 무너졌습니다. 전일 임상 승인 소식과 함께 같이 급등락을 좀 했는데요. 현재 상당히 블록딜 소식 이후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5그레일 동안 매수해두는 것 보고 그래도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저께 그리고 전전일 기관의 쌍크림 매도 넣으면서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요. 추가로 8만 7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앞전 상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지됐던 이렇게 저항을 여기 저항을 돌파하고 나니 크게 밀려도 이렇게 지지된 모습이 있는데요. 구간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격이 별로 크진 않거든요. 여기는 밑에 10만원대에서 크게 밀렸었는데 10만원대에서 여길 돌파 시도 넣으면서 지지했던 권력이니까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무너진 상황은 좋지 않았고 전일처럼 그래도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는 그리고 매도하려는 세력과 매수하려는 세력이 그래도 팽팽하게 아직까지는 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택 전일 상한가 시연했습니다. 닥터게인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여기서 다시 매도 여기 사 들어갔어야 되고 사 들어갈 수 있다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생방송에서 풀 베팅이 되어 있는 관계로 사지를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언급도 했고 많이 오른 시젠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격이 크지 않은 수젠택을 선택해야 된다 했는데 상한가 시젠은 물론 조금 더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시젠이 시젠보다 수젠택이 훨씬 많이 갔으니까요 의견은 틀리지 않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거든요. 조정을 받으면 큰 폭을 받습니다. 뭐처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급등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밀렸는데 어라? 20일 인근 오니까 또 반등하죠. 20일이 여러분들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다. 20일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20일을 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밑에서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지하려면요. 그렇습니다. 우상량하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 큰 낭패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젠택도 20일 위에서 횡복 구간입니다만 큰 폭으로 보면 큰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 중이거든요. 닥터케인은 하락 추세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20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별 문제 없다. 큰 폭 하락 잘 안 나온다. 빠져도 밑에 지지하는 이평선들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언택트 관련 주들 반등 구간 한번 볼까요? 카카오 21인근에서 반등하지 않습니까? 딱 붙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크게 가지도 않고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It's my turn 하면서 네 차례 하면서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다. 당장 오늘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21인근에서 반등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다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일은 IT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진단키트가 상당히 강세 보였던 하루다. 아모레 퍼스픽 지금 시장이 전일 중국 소비관련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조금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했거든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모레 퍼스픽과 같은 종목도 기관외국인이 제법 그래도 들어오거든요. 매수의 기준을 뭘로 삼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단기 매매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적당한 수익이 나온다면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밀릴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걸 조금 감안했습니다만 다음 수납매에서 다음 수납매에서 한번 돌아설 때 시장이 안 무너진다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최근에 비교적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승을 못한 섹터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그죠? 여기인 것부터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여기를 보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올라간 거 별로 없다. 이거죠? 나도 가자 하면서 강하게 갔기 때문에 아무래 퍼스픽도 강하게 반등을 한번 시도해 놓을 수 있는 권력이다 생각해서 일단 매수 들어갔고요. 이마트도 여러분들께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마트 이마트도 하방 하방 지지되는 모습 확실하게 보이고요.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한 권력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 가능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장기 가능한 종목 현대건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게 무슨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차하고 비슷하죠. 보실래요? 현대차 여기 구간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최근에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책상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건설주도 좋을 리가 마무했겠죠. 다만 SO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한남 3구 사업권 획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 있고 남북 경협에도 살짝 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이 정도 강하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로 한번 접근하는 데는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부터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가지도 않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사리 밀리지 않는 모습 보면 중장기로 충분히 매수해 들어가 볼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였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미국 선물이 장중에 많이 흔들리고 해도 전일도 보면 우리나라 대만 제외하고는 상당히 아시아권에서도 양호한 편이거든요. 아시아가 전일 약세 흐름이었는데 양호한 독자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이 외국인이 매수를 해 들어온다. 자 오늘 목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침에 바쁘니까 편집을 따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코스피 매수해 들어오는지 여부 코스닥은 전일 매도 나왔습니다만 퐁당퐁당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 선물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전일은 선물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는지 여부 챙겨보시고 장중에 미국 선물이 크게 흔들린지 여부 잘 체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료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는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UmsLY hans up check your body ever Aww Gordon Say ever Monica and Ma